인결아 이제 그만 네 인생을 살아. 나처럼 사랑도 해봐. 나처럼. 한국엔 왜 돌아왔어? 사연이 너무 비현실적이라 믿기 힘들텐데. 내 사연만 하겠냐? 최세경 만나지마. 뭐? 그럼 대체 나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건데? 아 그 이유가 꼭 필요해? 필요해. 몹씨 필요해. 너를 보면 그냥 화가 나. 그냥 화가 나서 미치겠어. 너 설마 나 좋아해? 나야? 아니면 이찬이야? 왜냐면 내가 최세경을 좋아하거든. 너. 너 좀 위험해. 아주 그냥 설레게 하는 구석에 있어. 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? 너 나 좋아하지도 않잖아. 3초 안에 내가 왜 좋은지와 언제부터 좋았는지를 서술해봐. 그걸 처음 본 순간 운명처럼. 너무 예뻐서. 어떻게 먹어줄까? 잘 먹어줄까? 못 먹어줄까? 잘. 이게 아니라. 나한테만 던져주면 안 될까? 나 정말 잘 받을 자신이. 어디 아프냐? 우리 세경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. 야 너 혹시 가까이서 지켜봤을 거 아니야. 봤지? 가까이서. 예쁘더라. 빼앗기지 않을 자신이 있고. 뺏겨도 다시 찾아올 자신이 있는데. 그런 생각 하지마. 무슨 생각? 죽겠단 생각. 대단해지려고 너무 용 쓸 필요 없어.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거니까. 야 심장이 뛰는 일을 해봐. 그런다고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다. 나. 나한테만 던져주면 안 될까?